런앤런 네,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제가 이제 런앤런을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단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아무래도 준비도 조금 더 알차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진행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들 효율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런앤런을 통해서 많이 배워가시고 많이 수익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항상 시작을 해왔듯이 시왕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수는 좋아요, 그죠? 지수는 좋은데 내 종목이 안 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최근에 지수가 상승을 하기는 하지만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수급 쏠림이 조금 심한 소외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너무 크게 우려하거나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내가 자신 있게 종목을 선택하고 분석했다 라고 한다면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반드시 시장을 따라서 갈 겁니다 지금은 확실한 분석을 했다면 기다리는 여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왕은 PT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 번에 본 차트,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실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올해 초 정도의 고점을 일단은 기록을 했어요 올해 초에 고점을 기록하고 고점 돌파를 거의 못하다가 최근에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신고가 흐름이 나타났다고 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FMC라는 방해꾼이 등장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기준금리를 조금 더 빠르게 올릴 것이다라는 부담감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스닥 지수가 조금 흔들리고 코스피 지수도 좀 조정받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현재 위치에서 최고가를 기록하려면 뭐가 가야 되죠? 시가총액 1위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반드시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 개인 투자 분들의 물량이 너무 많아요 결국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수급 자체가 워낙에 좀 묶여 있고 기간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사고 있지는 못하죠 시장 주식 예탁금이 60조 원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최고점까지 바로 치고 올라가기는 제 생각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한 것은 물론 좋지만 여기서 빠르게 치고 나가기보다는 고점 부분에서 매물 소화를 좀 많이 거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약간의 경계감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와 제가 하나를 더 합성했어요 거래 대금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좋습니다만 코스피보다는 조금 뒤져요 최고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 완만하게 오일선을 타면서 우상향을 보여주는 흐름 정도는 나타났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이 좀 회복돼야 고점을 치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이제 보이시는 게 거래 대금인데 그동안의 거래 대금과 최근의 거래 대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고점이 좀 낮아져 있어요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시장 거래 대금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코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고점을 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코스닥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코스피 지수를 말씀드릴 때는 삼성전자에 포커스를 뒀어요 왜? 삼성전자가 가야 코스피 지수가 갑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뭐가 가야 갈까요? 코스닥 지수는 제약업종이 가야 갑니다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를 보시면요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어때요? 지수 대비해서는 확실히 약해요 제약주가 한 5월 초 정도죠 그때까지는 강했지만 그 이후 조정을 받고 제대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가 매수가 일정 부분 들어오고는 있어요 삼성전자 없이는 코스피가 못 가고 제약주의 반등 없이는 코스닥은 못 갑니다 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제약주가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결국 다음 주의 관건은 뭐예요? 제약주가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약주가 간다면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을 하겠죠 하지만 제약주가 못 간다면 레벨업을 하지 못하겠죠 제가 보는 관점은 제약바이오주가 저가 매수가 들어올 때가 되기는 됐어요 낙폭과 대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실적 가시성이 있거나 아니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심리지수인데 제가 이전에도 이 런앤언을 통해서 소비자 심리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105, 100을 기준으로 100위로 올라오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추세 소비자 심리지수의 추세를 보면 어때요? 저점을 찍고 여기서 한번 흔들렸지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인다면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지수의 우상향이 지속되면 지금까지 강세를 보였던 항공, 여행, 유통, 중국소비주 이런 포스트 코로나 수혜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소비자 심리지수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주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เขíamos 다음 주 — 여러분께 진심이yyy 판eld arbeitet 감사합니다.